B형일걸? 그냥 B형이랑 AB형이랑 A형 다 할게요 이제부터 혈액형 다 하겠습니다 그냥 다 섞어놨다고 할게요 파이님은 학창시절 때 어떠셨나요? 어.. 제 학창시절이요? 학창이요? 학창이요? 쉬는 시간마다 빵을 사러 가구요 흥 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흑 흐흐흐흑 흐흐흐흐흑 농담이고 평범했어요 그냥 근데 아..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에는 스쿠터를 좋아해서 스쿠터랑 오토바이를 좋아했었어요 이것도 양아치라고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저는 깔끔하게 탔습니다 깔끔하게 하이바를 쓰고 면허를 따고 그냥 놀러다니고 그랬어요 드라이브하면서 양아치 아니에요 저는 진짜 신호부터 다 잘 지키고 안전하게 다녔어요 진짜로 시청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꽃바디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인이 여친 있나요? 여친이요? 제가 방송 생방송하는 시간을 보세요 여친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메이플 여친이나 만들까? 메이플 여친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생큐리갑사 제발 딴 것 좀 하자 존나 질린다 이러시는데 저기요 1위 해야 돼요 1위 추천 8164분 감사합니다 제가요 나도 딴 거 하고 싶어요 나도 지금 놀고 싶거든 다른 거 하면서 재밌는 거 하면서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요 제이제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열랩해야 돼요 열랩 우리 문도구님 스커트 1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팡이님 혼테일 잡으러 가요 이러시는데 혼테일은 매일 저녁에 잡고 있고요 우리 나미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제목은 빅뱅의 날개입니다 날개에 날개를 달아줘요 위스퍼 헐 뭐라고 뭐라는 거지 팡이 오빠 애인 생기면 방송 접나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B1A4의 Baby I'm Sorry 강대버 강대버기님이 강대버기님께서 왜 이렇게 찌질하냐 BJ가 이러시는데요 BJ라가 BJ가 찌질하면 안 돼요? 시그니 팬가입 감사합니다 이게 왜 실망이에요? 아니 이게 왜? 내가 뭐 나쁜 짓 듣나? 야 TV선전 맨날 나오는 건데 개그로 한 것도 잘못이에요? LIH는 별풍선게 감사합니다 뭘 변태예요 변태 아니야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위스퍼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김탕님 스티커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TV에도 나오는데 뜻은 속삭임인데 영어 뜻은 속삭임인 거 아는데 근데 아니 그게 왜 변태야? 이거 말해 이러면 변태가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우리의 인체의 신비예요 이게 왜 변태야 여러분들이 가식적인 거지 답답하네 답답하네 야 나는 생리대에 코드 풀어봤다 그 뭐야 그 옛날에 여자친구 어렸을 때 여자친구가 나 화장지가 내가 비염이 심해서 화장지가 없는데 여자친구가 줬었어요 그래서 풀어봤어요 아니 화장지 화장지가 급해서 코 좀 풀라고 아니 그 여자친구가 줬다니까요? 아니 변태가 아니고 여자친구가 줬어요 되게 아니 여자친구가 줬다고 어쩌라고 그럼 아니 이거는 변태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 외국 가봐라 외국 가면은 뭐지 뭐지? 뭐 부 뭐야 부모랑 자식 간에 뭐 부모가 뭐 아들 딸한테 뭐 너 걔랑 잤냐? 뭐 이런 말도 해요 영화보면 몰라요? 야 우리나라가 너무 졸라 예민한 것 같애 아 아 왜 이러지? 미치겠네 진짜 아니 영화라서 그런게 아니구요 원래 그래요 외국은 이런거 이런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 이거 녹화중이에요 야 니은이님 112개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쩔수 없지 욕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세요 내 모습 보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아 니은이님 112개 112 경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니은이님께서 경찰을 띄워주시네 아 니은이님 112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이게 부끄러워요 아니 우리의 인체의 신빈데 하하 여러분들은 아 대박이네 이게 왜 아니 여자친구가 줬었어요 아니 새 아니 새걸로 코를 푼건데 그게 왜 새걸로 코를 푼건데 그게 왜 내가 내가 무슨 몰래 뭐 어떻게 꺼내어가지고 푼것도 아니고 그때 급했어요 급했어 하 아니 급했다니까 코피가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뭐 아무튼 급한 상황이었어요 확실한건 자 자 그 여러분들 그 어우 이상하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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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녹화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좀 자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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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